내궁의 권속 내궁의 권속 보시라 불장야보살마사리 소유일체 내궁 권속과 기녀시녀 등 중녀가 개안모 단정하고 얼굴은 아주 단정하고 재능도 아주 뛰어나 노래 추면 춤 자수면 자수 시면 시 그림은 글 모든 재능을 다 갖추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해야 그 자격이 있어요 담소 가무가 실게 교묘하며 말하는 거라든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다 아주 교묘해 미묘하다 또 종종이복과 화향으로 이 엄신이라 몸을 장엄했습니다 기원자 환희하여 보는 사람마다 다 환희해서 정무염족이라 정에 가서 그만 싫어할 줄 모르나니 이와 같은 보녀, 보배, 여자 백천만억 나유타의 숫자가 다 보살 선업을 말미암아서 생한 것이다 수의자재에야 마음대로 자유자재에서 경순 무실이여든 공경하고 순종해서 실수가 없거든 지인이, 보시, 재, 래글자호대 그들을 다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모든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어기 중간에 신무, 무, 에락심하며 그 가운데서 보살하는 가운데서 쟤는 참 남주기 아까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야 에락심이 없으면 고연심이 없으면 저놓고 또 자꾸 돌아보고 온다 고연심이 없으면 탐착심도 없으면 또 개박심도 없으면 거기에 속박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집추심도 없으며 탐염심도 없으며 분배심도 없으며 수축심도 나도 막 따라갈란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 이거야 줘놓고 따라가면 어떻게 해? 취상심, 모양을 취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며 낙욕심도 없으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선건을 관하고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다 순리함을 얻게 고정하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즉 불법 피고로 불법의 기쁨을 얻은 까닭으로 회항하며 회항하는 까닭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불경고 중에 견고하지 아니한 가운데 견고함을 얻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금강지, 금강과 같은 지혜가 불가하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얻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또 부친 도랭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저의 피안에 이르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무상보래심을 얻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너희 지혜로서 모든 법을 요달하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일체성근을 출생하는 까닭으로 회항하며 삼세 제보라의 집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회항하나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러서 여래가에 태어나며 모든 법처님의 청정하고 스승한 인을 정당하며 최성일체의 지도를 출생하며 보살의 광대한 지혜의 의에 깊이 들어가며 일체 세간의 구운의 때와 번역을 소멸해서 제거하며 항상능이 공덕복전을 공시 이바지해서 베풀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묘법, 미묘한 법을 선설하며 선교 알립해서 아주 미묘하게 잘 그 자리에 머물며 영기수습제 청정행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청정한 행을 수습하게 하며 항상 부지런히 일체성근을 섭취하나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선거로서 이와 같이 회항하나니 이른바 일체중생이 항상 무량산매의 권속을 얻어서 보살 승정, 보살의 수수한 선정이 상속 부단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항상 즐겁게 부처님을 칭견해서 다 모든 부처님의 장엄한 산매에 들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보살의 부사의 선정에 선정을 섭취해서 자제하게 무량신통에 유의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예실한 선정에 들어서 더욱 불괘심, 무너지지 않는 마음 얻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모두 보살의 심심산매를 얻어서 모든 선정에 자제함 얻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해탈심을 얻어서 일체산매의 권속 선취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가지가지 산매에 다 선교를 얻어서 신령 섭취 제산매상 모든 산매의 모습을 섭취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수수한 지혜의 산매를 얻어서 널리능이 제산매문 학습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무책산매를 얻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마침내 퇴실하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무책산매를 얻어서 심항정수하여 마음은 항상 바르게 받아들여서 산매를 번역하면 정수죠 정수 바르게 받아들인다 그래요 산매에 제대로 들어있으면 아까 강설책 43권 서문을 대강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초롱초롱하게 미세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정신상태 그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전우주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게 정수라 그대로 사실대로 인식하고 감지하는 것 그게 정수 바를 정자 받아들일 수 있죠 심항정수에서 그게 산매거든요 깨어있습니다 산매는 선정은 깨어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뭐 밖에 소리 났는데 도둑이 와서 소리 내는데 자기 자식이 되니 생각하면 그건 안되죠 그렇게 깨어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도저의 발자국 소리하고 자식의 발자국 소리하고 그거 분별 못하면 안되지 심항정수 마음은 항상 바르게 받아들여서 불치기법 하면 차별법 차별되는 법을 취하지 아니하믄니 이것이 보살 마설의 일체 내궁 권속을 보시할 때 선건 회왕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계 청정 권속 무너지지 않는 청정 권속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보살 권속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실득 만족 불법 다 불법을 만족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지력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 지혜를 정득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수순 권속 수순하는 권속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동지 행인 공거를 동지 행인 공거를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렇습니다 뜻이 같고 뜻이 같아서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별표를 세 개나 해놨는데 한 절에서 같이 살아도 우리 출가해서 같은 공간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은 뜻도 같아야 돼 다른 거 없다고요 오로지 선건 닫고 수행 잘하고 보살행 잘하자고 하는 그 뜻 하나인 거라 그걸로 통일이 돼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동지 뜻이 같아야 되고 같은 뜻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이 공거함을 얻는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복지를 복과 지혜를 구족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선건을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화 권속을 선화 좋은 말이죠 선하고 화한 화목한 그런 권속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청정 법신을 성취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차제대로 차제대로 열의 변제 이치에 맞는 이치와 같은 그런 변제를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의 무진 법장을 잘 설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세속 선건을 영원히 버리고 출세 청정 선건을 함께 닫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업이 원만해서 일체 청정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불법이 개실현전하여 모두 모두 앞에 나타나서 법의 광명으로서 널리 청정하게 장음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자보시예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능히 사랑하는 처자로서 보시하되 마치 왕석의 옛날에 수달 나태자와 그 다음에 현장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없는 모든 보살 등과 같이 해서 보살이 그때 삶아야심 일체 지혜의 마음을 마음에 올라서 일체 시를 행하되 모든 것을 보시하는 것을 행하되 정수보살 보시지도 호대 보살의 보시하는 도를 청정하게 닦때 그 마음이 청정해서 무유중해하고 중간에 뉘우치는 바가 없으며 그 다음에 경사 소진하야 귀하게 여기는 바 소중하게 여기는 바를 다 두루 모두 다 버려서 일체 질을 구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정 심지락 깊은 지혜의 즐거움을 청정하게 해서 보리행을 이루며 보살도를 관해서 불보리를 부처님의 보리를 생각하며 불종성에 머물민이라 보살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하는 마음을 성판한 뒤에 마련한 뒤에 그런 말입니다 보시하는 마음을 마련한 뒤에 결정코 열혜의 몸을 열혜의 몸을 구해서 자관 귀신이 스스로 자기 몸이 계속 일체라 일체는 뭐요 지수합붕 4대에 다 속박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관합니다 속해 있어서 부득자재라 자제함을 얻지 못함을 관합니다 관하면 그렇죠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육신은 여기저기 다 속박되어 있고 색신은 4대에 속박되어 있고 또 이제 수상행식 이것이 이제 모두 얽혀서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를 이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그러므로 자유자제하지 못하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불교 이야기하면 온으로 된 우리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완전히 허공신을 증득한 것 같이 이야기할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러면 착각에 빠져있을 경우가 있는데 불법 자꾸 불법 이야기 하다 보면 온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깜빡 잊고는 그만 자기 몸은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잘 관찰해야 돼 부득 자제함을 얻지 못해 내가 자주 말하죠 우리는 온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온의 법칙에서 육군 육경의 법칙에서 떠날 수 없다 그걸 항상 이제 감안하고 우리가 불법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의 귀신으로 또 그 몸으로서 중생을 널리 섭수하되 유여보주에 급시일치하여 마치 보배로 된 섬 보배섬에서 일체를 다 공급하고 보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해서 보배섬 보배만 가득 쌓여있는 그런 섬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보시할 수가 있죠 미만족자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 그들로 하여금 만족해 하느니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호렴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제일 탑을 짓고자 해서 널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생 환희하며 다 환희케 하며 자기가 제일 탑이 된다 제일 탑 그 다음에 요거 세간에 평등심을 내어서 세간에 대해서 평등심을 내어서 내고자 하며 또 중생을 위해서 청량지 청량지를 지어서 짓고자 하며 시원한 못 중생을 위해서 시원한 못이 된다 참 좋은 마음이죠 또 요거 중생으로 더불어 일체 안락 중생에게 일체 안락을 주고자 하며 또 중생을 위해서 대시주가 되어서 되고자 하며 지혜가 자제해서 보살의 소행행을 행할 바 행을 유지하고 이능 여시 능이 이와 같은 큰 서원의 장엄으로 일체의 지혜에 나아가서 무상 지혜 복전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중생을 위해서 대시주가 된다 자학대시주 요기 중생하야 자학대시주라 뭐 당장은 그렇게 못 되더라도 이런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또 한번 읍졸이고 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쑥 자랍니다 성큼 커져요 중생을 위해서 대시주가 나도 언젠가 대시주가 되야지 중생을 위해서 대시주가 되야지 하는 그런 생각 요는 그거니까요 불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남을 먼저 위롭게 하는 이타행을 앞세운다는 사실이 그게 어려운 거죠 이치가 어렵다 그거는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뭐 열었 쓰면 뭐고 조사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남을 위해서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그것이 바로 불법이지 열었 쓰임 뭐다 조사 쓰임 뭐다 뭐 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그거 뭐 하늘이 붕 뜬 소리 그거 해봐야 무슨 의미 있어요 그냥 말로 하다 마는 거예요 말로 하다 마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책임 없어요 그거 누구도 책임 없는 말입니다 그거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이 낫죠 이런 소리를 내가 가끔 하는데도 뭐 어느 선방에서 어느 수자가 한 번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해인사 같은 법부 종찰 또 한국 불교 일본지 조교사 그런 데서 맨날 49재만 그렇게 선전했었고 49재 정법은 한마디도 이야기할 줄 모르고 49재만 49재만 여러 수천 번을 그렇게 49재 한다고 내가 그전에 실상사에서 뭐 무슨 야당법서인가 그거 할 때 내가 아주 성토한다고 막 성토한다고 이거 기자들 대서 특별해가지고 좀 항의 좀 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한번 문제 삼자고 그렇게 막 그냥 이야기했거든요 한마디도 전화 온 적도 없고 항의한 사람도 없어 왜 한국 불교 일본지에서 그렇게 49재만 팔아먹고 사느냐 다른 작은 절에서 하는 건 또 몰라 그리고 그걸 어쩌다 한번씩 그렇게 들어오는 져야 당연히 지내야지 근데 그걸 그냥 수천 번씩 해먹는 거예요 그런다고까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항의도 안 해 항의도 안 해 그럼 내가 조계종의 막값하다고 막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무상복전 무상지혜복전 이루기를 원하며 널리 염 중성을 생각해서 상 수 수 항상 따라서 수화해서 지키고 보호해서 능의 성판 자리 자신 이익 자신 이익을 성판 마련하며 지혜 광명으로서 세상을 널리 비춰서 항상 부지런히 보살 시심 보살이 보시하는 마음을 억념하며 보살은 보시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게 이게 보살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불심이고 보리심이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여래의 경계를 관찰하느니라 불자 보살 마사리 무박 무책 해탈심으로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의 마음으로 처자를 보시할 때 보시해서 소집 성근으로 모은 바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항하느니 소위 일체의 중생이 불보리에 머물러서 변화신을 일으켜서 법계에 두루해서 불태륜 물러가지 않는 법륜 굴리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무책신을 얻어서 원력이 일체의 불찰에 일체의 세계에 두루두루 행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의 중생이 애정심을 버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반되는 마음을 버리고 단 탐의 결 탐욕과 진해 화내는 그런 속박 그런 번해를 끊으며 끊기를 원하며 또 일체의 중생이 모든 불자를 위하여 부처님의 행한 바를 따르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모든 부처님 초소에서 자기 힘을 내어서 불가 저게 가히 무너뜨릴 수 못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항상 불자가 되어서 종 법화생 하기를 원하며 항상 불자가 되어서 우리 의복 출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법에 의해서 새롭게 새롭게 매번 매번 매시 매일 출생한다 종 법화생이라 법으로부터 화생하는 거야 법으로부터 화생 끊임없이 바뀌는 거지 한꺼풀 벗겨지고 한꺼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때가 끼었다가 또 이제 이런 법문 들으면 또 한꺼풀 벗겨지고 또 때가 끼었다가 또 벗겨지고 끊임없이 끼고 끊임없이 벗겨지고 벗겨지고 종 법화생이야 법으로부터 법으로부터 화생하며 그 말입니다 금강의 의복 출생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고요 일체의 중생이 국영체를 얻어서 열의 자제의 지혜를 선취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불보리를 정득해서 길이 번해를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능히 불보리도 갖춰서 연설하기를 원하며 도를 갖춰 연설해서 상락생 무상 법시 항상 가장 높은 법의 보시 법시 법시라는 잡지가 그전에 있었죠 법의 보시를 수행하기를 즐겨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정정심을 바른 선정의 마음을 얻어서 일체의 모든 인연에 무너지는 바가 되지 않냐 하기를 원하며 바른 선정의 마음 그게 있으면 모든 인연 온갖 인연이 많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너져 버리죠 거기에 무너지는 바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보리수에 앉아서 최정각을 이루어서 한례없는 법으로부터 화생하는 모든 선남 선남녀가 여러 개시 여러 보임이니라 여시보살 여시보살 마살의 처자를 보시하는 선근 회양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다하느니 무예해 해탈 장애가 없는 해탈 무차지 집착이 없는 지혜를 정득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택보시라 이제 거의 다 끝나간 불자야 보살 마살이 장엄한 사택과 그리고 온갖 자구 생활 도구로 와서 구걸함이 있음을 따라서 일체 시여에다 일체를 다 베풀어 주되 주어서 행 보시법 하며 보시하는 법을 행하며 어가 무차가야 집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서 일체 그 어가 각관을 원리하고 집에 머문다는 데 대한 그런 인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멀기 때문에 가업 자생지구를 여모해서 싫어해서 불탄불미하며 탐도 내지 않고 맛도 들이지 않아서 마음에 개착이 없으며 얽히고 집착한 바가 없으며 가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진다 쉽게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시망 염사야 마음에 항상 싫어하고 버려서 도기 중에 모두 다 그 가운데서 무소 애락하고 애락하는 바가 없고 항욕 출가야 항상 출가하고자 해서 출가해서 보살행을 닫고자 해서 모든 부처님 법으로서 이자 장엄 장엄 하면 좋은 말이죠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모든 부처님 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한다 불법으로 장엄한다 그래서 일체를 실사하되 심무 중요하고 마음의 중간에 뉘우치는 바가 없고 항상 재물의 찬탄한 바가 되면 사택 재물을 사택과 재물을 수처 소유를 재물에 있는 수처 소유를 곳을 따라서 여기저기 있는 바를 다 베풀되 심무 연착하여 마음의 연착하는 바가 없어서 견유 구걸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며 심생 희영하여 와서 구걸하기만 하면 고치 아픈 거 저거 얻으러 왔다고 얼마나 고마우냐고 기쁜 마음을 내는 거지 심생 희영 상황이니라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속으로 짜증나면서도 내가 갖다 줘도 갖다 주는데 여기까지 가지러 왔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주면서 그러니까 하도 신기한 말을 들었는가 곳곳에 다니면서 그 소리를 해가지고 다시 내 귀에 들어와 전국구들이 와서 구걸하는데 내가 가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냐고 하면서 전우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발 가서 그 얘기를 막 한 거야 심생 희경이니라 마음의 희경 기뻐함하고 경사스러워하는 것을 내나니라 보살이 이때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해양하나니 이른바 일체의 중생이 처자를 사리하고 출가 제1의 낙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의 중생이 가박 집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비가 집 아닌데 들어가서 제 불법 가운데서 범행을 수행하며 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아끼는 그런 번해를 아끼는 번해를 사리해버리고 일체의 시 모든 것을 시주하는 보시하는 것을 즐기해서 마음의 퇴전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영리 가법하고 영원히 집의 법을 떠나고 소욕 지적하여 욕심을 없앰으로서 만족함을 삼고 작은 욕심은 적은 욕심으로 만족함을 삼는 게 아니고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소자는 그런 뜻입니다 욕심을 없앰으로서 만족함을 삼고 욕심 없는 것으로서 만족함을 삼고 무소장직하며 싸두지 말며 싸두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출세속가야 세속의 지부에서 벗어나서 열애가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무예법을 얻어서 일체의 장애의 지도 장애의 도 재면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가속의 가정의 권속의 애착을 떠나서 비록 수현 거가나 옛날식으로 세기면 비록 본듯이 집에 거하나 그렇게 하면 딱 맞는 해석이에요 본듯이 쓰일 때가 있어요 비록 본듯이 집에 그 하나 신무 소착하고 집을 당장 버리고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집에 살지만은 마음에 그렇게 집착한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선능 화유하야 자할름이 교화하고 달래서 갑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불리 갑법하고 설 불 지혜 하기를 원하며 갑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 설 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신은 죄가 호되 몸은 본듯이 집에 있지만은 심상 수순 불지 이주 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수순해서 머물며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죄의 거가지 호되 집의 땅에 머물되 머물러 있으되 불지에 머물러서 널리 무량 무변 중생으로 하여금 환심을 바라기를 원할지 이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사택을 보시할 때 선근 해양인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가지가지 행운 신통 지를 행운 신통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까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종종 원림 보시라 원림 동산과 숲 동산과 숲을 보시하는 불자 불자 보살 보살 마사리 가지 원림과 대사 정자 늦다 누대와 정자 를 정자와 유희 쾌락 장음 지철을 유희하고 쾌락하는 장음의 곳을 보시 하며 자아 자아 신염은 호대 이런 생각을 한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우리 혼자 속으로 말하는 거 있죠 혼자 속으로 말하는 거에요 아당이 일체중생 하여 내가 마땅히 일체중생 을 위해서 자아 호 원리 좋은 동산과 숲을 만들기를 만들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을 위해서 시연 범락 을 시연 할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에게 환희 지휘를 환희 하는 뜻을 보시 할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의 무변 희락 을 보일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을 위해서 정본문을 청정한 본문을 열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으로 하여금 환희 심을 바랄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으로 하여금 불보리를 얻을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으로 하여금 큰 원을 성만 할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에게 부모 자부와 자부와 같이 마치 자부와 같이 하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으로 하여금 지혜로 관찰 할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자생 자생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수할 것이며 나는 마땅히 일체중생 에게 자모와 마치 자모 같아서 일체선근 대원을 생장 생장하게 할 것이니라 하리라 하느니라 거기까지 입니다 그걸 속으로 이제 생각해서 말하는 불자야 보살마사리와 지혜 모든 성근을 수행할 때 악 중생 에게 피렴하는 생각을 해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지심을 오기하지 아니해 버려야 되겠다 나쁜 놈하고 그런 나쁜 놈을 멀리한다든지 마음속으로부터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실수로라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기 실수로라도 보살은 실수해서 그런 마음을 내지 보살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나쁜 놈이라도 보살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간혹 아직도 덜떨어져서 실수로 그런 것을 낸다 그래서 또한 실수로라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참 엄청나게 살폈어요 우리의 심리를 설사 세간에 가득한 일체의 중생이 다 은혜를 알지 못할지라도 보살은 그 사람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혐한이 없어 싫어하거나 원한 같은 것이 없어 불생 일련 그 반부심하고 한 생각도 한 생각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냐고 항상 한량없는 권해를 소멸하자 모든 세간에 심의어 허공하여 세간의 마음은 허공하여 무소염착하고 염착하는 바가 없으며 또 널리 모든 법에 진실한 모습을 관하고 대서원을 바래서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며 또 영원의 대성지원 대성지원을 실어서 버리지 않냐고 일체의 기원을 소멸해서 일체의 자기 소견이죠 모든 보살의 평등 행원을 닦음이니라 부자야 보살 마사리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모든 성건을 섭파해서 섭수해서 다 회양하느니 이른바 일체의 중생이 염렴에 자비로서 무량 선법을 내고 염렴에 자생하고 자비가 아니고 불려서 이렇게 물이 불어서 넘쳐난다든지 커지는 거죠 염렴에 한량없는 선법을 불려서 내고 무상 원림의 마음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의 중생이 부동법을 얻어서 동하지 안한 법을 얻어서 일체 부처님을 친견하고 다 환익해 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법의 원원 법의 동산을 즐겨서 모든 부처님의 동산 묘락을 얻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정묘심을 얻어서 청량하고 미묘한 마음을 얻어서 항상 신족 원림 신통의 원림 보기를 원하며 또 일체의 중생이 부처님의 희락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을 얻어서 항상 지혜 경계에 잘 유의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더 유의 악을 얻어서 널리 불찰 도량 중에 부처님 세계 도량 중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보살의 해탈 유의를 성취해서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보살을 행하되 마음의 피곤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일체의 부처님을 칭견함이 일체의 부처님의 세계의 충만함을 칭견하고 광대한 마음을 바래서 부처님의 원림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다능히 일체의 불찰에 두루두루 가서 낱낱 세계의 가운데서 재불에게 공량하기를 원하며 일체의 중생이 선욕심을 얻어서 좋은 욕심입니다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어서 일체의 불찰을 청정하게 장음하기를 원하미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일체 원림과 대사 누각과 누대 같은 것을 보시하는 선근행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의 유희와 일체 부처님의 원림을 칭견하게 하는 보게 하는 까닭이니라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